광주지역 경제계가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광주상공회의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함께 실물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 올해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기업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펴가기로 했습니다. 광주경영자총연합회도 올해 환율과 원유, 원자재가 불안 등 세계 경제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